우유 칼국수 고소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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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쫄깃쫄깃 달콤하고 맛있네요 달콤하고 쫄깃쫄깃 정말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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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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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제가... 뼈를 넣어서 먹기에는 그니까... 어깨.. 뼈가... 애플이.. 이번엔 마늘을 넣어서 먹기 좋은데 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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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